핑크색 풍선을 들고 흔들어주시는 분들은 우리 송가희씨의 팬클럽 분들이신 것 같은데요. 오늘 공연 시작 전부터 일찍부터 오셔서 많은 분들께서 자리를 해주셨고 또 기다려주고 계셨습니다. 끝까지 안전하게 즐겨주실 수 있죠 여러분? 네! 네 이곳 일산의 지극장에서 함께하고 있는 테마 공연 미스 일산 프로 여러분들의 노력과 또 약속을 잘 지켜주신 덕분에 이렇게 끝까지 안전하게 잘 즐길 수 있게 된 것 같습니다. 이제 조선해양축제의 마지막 테마 공연의 무대 이분의 무대로 꾸며볼까 합니다. 미스 트롯의 우승자이자 여러분들의 심금을 울리는 목소리로 많은 분들께 감동까지 선사하고 있는 이분의 무대를 함께하도록 할 텐데요. 무대 옆쪽 팬스에 계신 여러분 또 너무나 반가운 나머지 앞으로 달려나오시면 안됩니다. 그리고 공연 중간중간에 무대 옆쪽에 계신 분들이 여기도 좀 봐달라 하고 많이들 외쳐주시던데요. 우리 송가희씨 나중에 중간중간에 옆쪽에 계신 분들도 좀 봐주시면 더 많은 분들이 함께 즐길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저는 오늘 2만 명 정도가 온 줄 알았는데 경찰 추산으로는 5만 명 정도가 함께하고 계신다고 합니다. 여러분 농담이 아니라 진짜입니다. 그래서 5만여 명이 함께하고 있는 이곳에서 안전하게 마지막 무대를 즐기실 수 있도록 자 그럼 지금부터 송가희씨의 무대를 시작하겠습니다. 여러분 뜨거운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세요. 여러분 안녕하세요. 거기까지만 거기까지만 말한다고 해놓고 내 마음 속들이 열어보였네 사랑하게 되었네 잡기도 하고 놓기도 못하는 변덕스러운 그대의 사랑해 만나면 그 무너지는 알고 있는 당신이 그대의 사랑 고기까지만 거기까지만 바란다고 해놓고 내 마음 속속히 들키고 말하네 사랑하던 때에 잡기도 하고 놓기도 못하네 견도 없으면 그대의 찬란한 해 만나면 그냥 무너지리만 알고 있는 당신이 The only one you 만나면 그냥 무너지리만 알고 있는 당신이 The only one you The only one you The only one you The only one you